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굴러간 돌이 박힌 돌을 차내버린 꼴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주인은 소위 동교동계로 칭하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로부터 탄압받으면서 모셔왔던 그런 참모들이 많았어요 언필층 가신들이죠 제가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좀 잘생겼고 젊고 또 비교적 제가 호남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주위에는 전부 전라도 사투리만 쓰는 인상 험악한 사람들만 있다 이런데 박지원은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행해라 그렇게 해서 대변인도 하게 되고 같이 행동을 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보고만 하면 또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팩트를 보고를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파생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팩트와 대안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또는 아 그것보다는 내 의견이 이런데 해가지고 저하고 늘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좀 픽합한 달리 본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개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러겠지만 참모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꺼려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대통령이야말로 국정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간도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전화로 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과 조정을 해서 일처리를 하니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화를 버럭 낸다고요 지금 현재 조선일보 고문으로 계시는 당시 김대중 주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김대중 vs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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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김대중이다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냐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과는 확실해요 어떠한 것도 언론 퍼스트 퍼스트 언론이에요 당선되는 승리하는 그 대선 때 1년 전에 저에게 조중동 MBC KBS SBS 이 6대 언론사는 매일 방문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는 격일제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라 특히 조선일보를 극복하지 않고 우리가 집권하겠느냐 김대중 주필을 설득하지 않고 집권하겠느냐 매일 가라 그래서 매일 다녔어요 김대중 주필이 글로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지만 저를 만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이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두로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하면 저는 A4 용지에 하나 찍어가지고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놓고 나와요 관저에서 얘기를 하면 차 타는 인수문까지 불과 뭐 3, 4분이면 오죠 차에 막 타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카폰 그리쳐 나와요 왜 자네는 이런 문건을 나한테 주면서 읽으러 가는 거야 화를 버렸네요 이게 뭐야? 하면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화 끌고 그래가지고 1, 2분도 안 돼서 금세 전화가 와요 다시 들어와봐라 다시 들어가면 화내서 미안하다 너라도 이런 얘기를 나한테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화난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 그리고 화냈어도 제가 보고한 것이 정당하면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하면 금세 소화를 하고 당신이 잘못했고 오버한 것을 또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고 고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죠 내가 산복에 개처럼 내가 얻어맞고 산다 그러고 이제 비서들한테 웃고 나오는 거죠 도시, 읍단이, 시 이렇게 유세를 하잖아요 차 가다가 이제 길에 옥수수 팔면 나보다 옥수수 하나 사 먹어요 그러면 그 경호원들한테 전화해주면 경호원들이 사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비비빅 파스트로 된 비비빅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절대 하나 안 자셔 둘 셋을 잡수지 비비빅 사먹세 그리고 이 의사님이 만들어준 문어 발 같은 걸 쭉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잡수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수는가 그랬더니 요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방송을 많이 출연해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고 하고 소화가 돼 버리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차에서 군것질을 많이 하셨는가는 알겠다 그 순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그렇게 기쁜 것보다는 굉장히 졸려서 잠이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잤어요 수십 년간 그러한 일을 해오던 것이 성취가 되니까 안 도의 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니깐 누구나 일산 사전을 마음대로 출입하던 게 딱 차단되고 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만 들어가가지고 처음 뵀는데 그날 아침에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함께 통일전망대를 가자 이렇게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사회에서 출입기자들은 버스로 일산 쪽으로 오는 거죠 청재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다가 버스를 만난 거죠 만나서 청재님 저 버스로 옮겨 타십시다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통일전망대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는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총재님이 대통령 되신 것은 통일 남북평화를 이루려고 되셨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1행보가 출입기자들과 함께 통일전망대를 가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기자는 1호 국민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맨 먼저 시작하면서 그 국민의 소리를 기자들로부터 듣고 또 당신이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하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저희는 알고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출생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어머님이 저희 진도 출신이에요 고독 가사도 출신인데 그래서 늘 제가 대통령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은 진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지 하이더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진도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머니를 부인하십니까? 하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님이 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님은 굉장히 한량이셨대요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노래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분한테 재가를 해와서 하이도에서 선술집 같은 것을 했어요 주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포 이줄을 하셨어도 목포 선창가에서 그러한 여관 같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서전을 쓰시면서 자기 어머님이 첩이었다 그걸 공개를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아니 자제분들도 이렇게 성장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서전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내가 솔직하게 자서전에 고백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도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부인이 둘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꼭 밝혀야 되는가 했을 때 아주 처연한 표정으로 이걸 밝히자라고 했을 때 저는 김대중의 인간이 저러한 점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진짜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정말 잘 모르는 거죠 저는 김대중의 인간이 저러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